저의 갈릭터에서 저의 개인적인 행동? 이 중에서 배 도라지 먹고싶어? 배 도라지 먹고싶어? 옆으로 배 도라지 먹고싶어? 해당 치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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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일이 언제 봐? 오 지영 여기가 어디있지? 낙후라이 도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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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 거 어디 다 찍어오는 거고 다 벗겨져 있네 찍으실까? 아, 이거 찍으실까? 아, 이거 찍으실까? 아, 이거 찍으실까? 아, 가기가 되게 상권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잔이 되게 깊어서 네 먹으면 더 맛있을까? 뭐, 먹으면 더 맛있다 여기까지는 심지어 한 번 사는 데에 띄워져 띄워져 세트 파일이 안 나왔어요? 먹도 안 띄워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세트 사이드 하나 세트 사이드 사이드 세트 사이드 사이드 세트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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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래주라는 샤키태이에요 그리고 치즈 사정이 있고요 치즈 케이크 오직 전반으로 했어요 룩콜라랑 꿀이랑 빵이랑 스테이크랑 다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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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자몽주스 마사지 김치 idos 겉이 어묵 조금 떡볶이 양념로 오징어 치즈